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일 희망재단이 오늘 누저지에 불법 체류 한인을 비롯한 어려운 동포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모더너가 코로나19 백신 인상 시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브로클의 이스트 뉴욕이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학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을 대비해 가을학기를 일찍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리오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크린을 복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을 무려 2.65%, 무려 2.65% 뉴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누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폐쇄 중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3단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누저지주 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단계 재개 계획에 따라 공원과 해변을 열고 매장 밖에서 상품을 받는 조건으로 수매점 영업이 허용됐으며 건축 재개, 비임금 수술 허용 등의 조치가 점진적으로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6시부터는 1단계 계획의 일반으로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사격장, 승마장 등 레크레이션 시설 운영이 허용됩니다. 2단계는 코로나19 환자와 병원 입원 수가 계속 감소세를 보일 경우 가족과 친구, 소규모 모임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식당의 경우 고객수 제한 입장이 허용되고 여름학교, 캠프도 허용됩니다. 공공시설인 박물관, 도서관도 조건부 운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모든 2단계가 재개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누저지주 경제 재개가 안정화되면 마지막 3단계인 매장, 식당에 제한된 손님 수를 늘리고 술집 영업도 제한적 허용할 방침입니다. 기존 재택근무 완화의 일환으로 필수 업무 수행자의 경우 사무실 복귀와 회의 미팅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1단계 경제 재개로 비필수 소매점의 픽업 서버스 영업이 허용됐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단계 경제 개발 단계는 검진된 백신이나 치료법이 제공돼야 가능할 예정이라 완전한 경제 재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예상보다 빠른 6월 초에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가 빠르면 6월 초쯤 경제 재개를 위한 뉴욕주 7가지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10만 명당 하루 입원 2명 이하 입원실과 중환자실 공실률 30% 이상 주민 10만 명당 3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 확보에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하루에 200명 정도가 입원하고 있고 입원실, 중환자실 공실률은 각각 29%와 24%입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발표된 웨스턴 뉴욕은 오늘부터 1단계 재개에 들어갔으며 캐피탈 지역은 곧 재개 일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자체 제작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가 일선 진단검사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뉴욕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검사나 항체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현재 시의 검사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돼 코로나19 최일선 대응자, 필수 업종 노동자, 1단계 업무 복귀 예정자, 의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 등은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우모 뉴욕 주지사도 주 내 모든 요양원에 32만 개의 진단검사 키트가 전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요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 건수는 주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쿠우모 주지사는 또 TV 중계로 팬들과의 공유가 가능하다며 주요 스포츠 팀들의 관격 없이 경기를 재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메사추세츠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 내 50개 주 중 커네티컷 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 경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찰리 베이커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현재 제조업과 건설 현장의 사업 재개를 허용하고 오는 25일 또 다른 경제 분야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재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네티컷 주는 내일부터 식당과 사무실, 소매점, 야외 박물관 등이 문을 여는 1단계 재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곧 50개 주가 전부 봉쇄령을 완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 주는 어제부터 주 저녁에서 식당과 소매점,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등의 영업을 허용하며 재가동 계획의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자택 대피령을 발령했던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어 카운티 정부들도 제조업과 소매업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재개에 나섰던 텍사스 주의 경우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 등의 문을 다시 연 지 2주를 넘기면서 지난 16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사상 최대인 1,801명에 달하는 등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지사는 환자 증가가 검사 확대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CNN은 이처럼 경제 재개에 나선 주들이 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주가 18곳으로 줄었다며 단순히 검사의 확대 때문인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자체 집계를 근거로 13개 주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네시 주는 증가율이 가장 높아 33%가 늘었고 루이제나 주는 25%, 텍사스 주는 22%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범동폭적으로 불이유 돕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이 오늘 누저지 한인회를 방문해 누저지의 불법 체류 한인을 비롯한 어려운 동포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범동포적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이 오늘 오후 누저지 한인회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저지 한인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누저지 계시는 스루 비비자를 위해서 저희들과 공동으로 함께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저지, 기타 벨라웨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는 누저지 한인회와 공동으로 누저지에서 진행된 지원금 전달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인터뷰를 거쳐 선발된 10명에게 각 500달러씩 5,000불의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한편, 20일 희망재단은 오늘 뉴욕 한인회 임원진들과 회의를 갖고 누저지 한인회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앞서 20일 희망재단은 뉴욕 한인회와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1일 희망재단에 기부한 단체와 개인으로는 한양마트 1,000불, 앤드리박 변호사 1,000불, 이명계 씨 유가족, 뉴밀레니엄뱅크, 범민족화해협력 뉴욕협의회, 뉴욕체육회장, 뉴욕광복회장 등의 기부금을 포함해 총 22만여 불입니다. 이 기부금은 뉴욕가족폭력상담소 5,000불, 시민참여센터 5,000불, 민권센터 1,000,000불 등을 포함해 590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이번 기금 모금 캠페인에 뉴욕지 한인회가 동참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뉴욕지 한인 독거노인, 닭가총소년, 서로 미비가정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일상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음을 밝혔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시험 참가자 45명을 1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 백신 후보 물질을 각각 25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 250마이크로그램씩 28일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투여했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후보 물질을 두 번째 투여한 후 약 2주가 지난 뒤 25마이크로그램 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0마이크로그램 그룹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의 탈젝스 최고 의류 책임자는 잠정적인 일상 임상시험 결과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실험용 백신 후보가 면역 반응을 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한 타운은 브루클린의 이스트 뉴욕, 퀸즈의 파라코웨이, 플러싱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보건부가 발표한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타운별 사망자는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이 612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퀸즈의 파라코웨이 445명, 플러싱 434명, 브롱스의 펠렘가든 429명, 코니아일랜드 41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로어매네튼으로 소호 29명, 볼링글린 27명, 로어매네튼 12명 등 주로 고소득 계층 거주 지역입니다. 맨하튼 배러리 파크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계층인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망자가 백인보다 두 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빌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 결과는 뉴욕의 인종적 경제적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미국의 건강관리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주택국이 관리하는 시형 아파트에서는 총 943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대학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을 대비해 가을 학기를 일찍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퍼드대학과 라이스대학, 크레이튼 대학, 사우스 캘로라이나 대학 등은 정규 가을 방학을 취소하고 추수감사절 전 대면 수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퍼드대는 9월 첫째 주 월요일인 노동절 휴일에도 수업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밥캐슬란 사우스 캘로라이나 대학교 총장은 수천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가을 방학 동안 집에 갔다가 다시 캠퍼스로 돌아올 경우 공진보건상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면 수업을 일찍 마감하고 추수감사절 후 원격 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은 추수감사절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기말고사나 보고서 제출 등도 온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크레이턴대는 가을학기를 좀 더 일찍 시작한 뒤 기말고사를 포함해 모든 학사 과정을 추수감사절 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부 효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이 약에 대해 적극적인 찬양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백악관 주치의와 상의했고 의사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원해서 처방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을 열흘 전부터 매일 한 알씩 먹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며 안전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아직 정부 차원의 승인이 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와 관련된 구체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사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의 홍보가 이어지며 이 약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앞면의 사진 보시면 뉴욕 주민들이 다른 주로 이동하고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막은 Where New Yorkers move to escape coronavirus. In April, when the coronavirus took cold in New York City, residents made twice as many mail-forwarding requests as a year earlier, including many in affluent neighborhoods. Arrows show the top destinations and indicate the proportion of requests to each place. 뉴욕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 4월 이후, 뉴욕시 주민들의 우편 주소지 변경 서비스는 1년 전에 비해 2배나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부유층 거주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는 최상위 대상을 표시하고 각 위치에 대한 요청 비율을 나타냅니다. 우편 주소지 변경 서비스를 보면 주민들이 뉴욕시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Virus dispute overshadows Health Forum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announced at the start of the forum that Beijing would donate $2 billion toward fighting the coronavirus and dispatch doctors and medical supplies to Africa and other countries in the developing world. Xi Jinping 주석은 포럼에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20억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의료용품을 아프리카와 다른 개발 도상국들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But it was also seen, particularly by American officials, as an attempt by China to forestall closer scrutiny of whether it hit information about the outbreak to the world.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arlier,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denounced China's aid announcement as an attempt to influence the WHO, which is facing pressure from member states to investigate whether it was complicit in Beijing's lack of transparency in the early days of the outbreak in Wuhan.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원조 발표가 세계 보건기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정부의 투명성 결의에 공모했는지 조사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엔 뉴욕보스를 보겠습니다. Shot in the arm. Vaccine trial shows promise. Market jumps 912 points. 백신 실험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912 포인트가 뛰어올랐습니다. 위에 있는 자막 보시면 A possible COVID-19 vaccine from Massachusetts company Moderna shows promising results after being tested on 8 people, including Jennifer Haller, seen here getting the shot in March. The company will now expand testing. Massachusetts 주에 있는 Moderna사는 8명에게 실시한 백신 임상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Moderna사는 앞으로 임상 실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면에는 Jennifer Haller 씨가 3월에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내용의 사진입니다. 이런 희망적인 소식들로 증시도 올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4번 페이지에 있는데요. Wall Street's wounds over new COVID-19 vaccine findings. Some experts consider an effective vaccine key to restarting the economy because it will help make consumers comfortable traveling, shopping, and eating out after spending months hunkered down at a home to avoid the deadly illness.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재개를 위한 열쇠는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수개월 보낸 소비자들에게는 여행, 쇼핑, 외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필수입니다. 다시 앞면으로 보시면 Trump says he's taking unproven hydroxy drug despite FDA warnings. 트럼프 대통령이 hydroxychloroquine을 복용한다는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번 페이지에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on Monday announced that he has been taking the anti-malarial drug hydroxychloroquine to ward off the coronaviru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말래리아 치료제인 hydroxychloroquine을 복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as cautioned against the use of hydroxychloroquine for COVID-19 treatment outside of hospitals or clinical trials due to the risk of its causing abnormal heart rhythms and high heart rates. 그러나 식약처는 비장상적인 심장박동을 유발할 위험 때문에 병원이나 인성시험 장소 외에 hydroxychloroquine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신문 헬란이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저지 주에 살면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은 없지만 그동안 세금 보고를 해온 서류 미비자들에게 코로나19 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최대 1,00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경찰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 이후 지난 16일 현재까지 뉴저지 주 전역에서 체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했고 총격 사건은 19% 가정폭력 신고는 16% 감소했습니다. 범죄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도 내셔널 메릿 스칼라십 일반 장학생의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학생 17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0명 뉴저지에서는 7명의 한인 학생이 최종 선정돼 2,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지난 1955년 시작돼 올해로 65회째인 내셔널 메릿 스칼라십은 올해는 7,600여 명의 장학생에게 총 3천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사례와 혐오 범죄 신고에 대한 타운홀 행사를 엽니다.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 타운홀 행사는 아시안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크리에이티브 미디아 크리에이티브 미디아 크리에이티브 미디아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오는 내일은 스스로를 아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을 무려 2.65%, 무려 2.65% 뉴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